골드라서 미안합니다 골드라서 미안합니다 아 아깝다 아아 아아 갑을 기었어 씨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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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수는 랩수는 돌파 랩수는 랩수는 크라이크 클래치 랩수는 미친놈이 뭔지 보여준다더니 진짜 미친놈이었네 와 두번 자고 일어났는데 아직 또한의 프로방송인 인정합니다 내가 다 만들어놨다 알아서 처리해라 간다 시작 전장에도 못해도 하잖아요 가불기야 잘했다 480에서 580사바네 이게 바로 팀은 최고의 세탁실력이란 거냐 시안 월드가 표정보명 피오라가 58킬로 태리해준 줄 알겠네 멜디움 위에 하나 나왔다 멜디움 위에 하나 나왔다 방금 피즈가 생선 날렸을 때 생선 탁 치고 칼등으로 탁 친 다음에 궁 건 다음에 이속 빠르게 한 다음에 Q로 도망가다가 피즈가 딱 오면이니까 약점 터뜨리면서 살짝 이속 끌어들인 다음에 탁탁 한 다음에 터뜨리고 브라운 따라가면서 가다가 미포 딱 도착했을 쯤에 갑자기 응수로 딱 막은 다음에 위로 플래시하는 거 보신분?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건 진짜 죄송한데 한마디만 할게요 저 잘하는 거 알아요 저 긁어도 흠집이 안 나는 게 난 나의 실력을 알고 있어 이 새끼가 어떻게 골드임? 이런 사람들이 자꾸 막 있어 실버님들 내가 님보다 잘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방송에서 개인 방송으로 여러분 개인 방송 켰다? 그럼 진짜 폭박증 위산이 위액이 나와 다시 골드에서 해주세요 아시겠어 실버님들 골드라서 미안합니다 골드라서 미안합니다 골드라서 미안합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실력 올려서 골드 오세요 계속... 여러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